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파산 위기에 불린 이스타항공이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최대한 빠르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서 조속한 시일 내 법정 관리를 신청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 조직 슬림화에 나섰지만 희망 퇴직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이스타항공이 최근 재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과 사모펀드가 법정 관리를 전제로 투자 의향을 전하면서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8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율촌, 흥국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했으며 최근 신문자들과 회의를 열고 재매각 관련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매각주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회계 실사 등을 바탕으로 투자 의향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양해각서 체결 등을 거쳐 법정 관리 신청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스타항공의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법원에 대출한 회생 계획안에 따라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회생보다는 청산 절차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스타항공 입장에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국내선 운항이 꼭 필요한 상황. 이스타항공은 시열 중으로 항공기 6대를 이용해 국내선 운항 재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운항 재개에 필요한 자금을 법정 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인 DIP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해 유를비 등의 각종 채무를 갚고 혀타운 이후 효력이 중지된 항공 운항 증명 갱신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만 가는 부채로 인해 고강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제주항공 인수합병 논의 당시에도 대규모 감축을 했기 때문에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채불임금 우선적 변제와 경영 정상화 시 우선적 재고용 등으로 희망 퇴직을 신청받았으나 신청률이 저조해 다음 달 7일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정리 해고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 국내선 재개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려는 일상공의 필요 인원은 대략 400여 명으로 희망 퇴직자와 정리 해고자는 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타항공 도조는 회사의 재고용을 믿을 수 없다며 순환 무급 휴직과 희망 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제주항공과 인수합병 무산 이후 새 주인 찾기에 나선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채불 임금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재운항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왕성호입니다. 매일경제TV 왕성호입니다.